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0에서 2세 때까지는 무도덕,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시기이지만 이제 2세에서 만 7세 정도가 되어지면 권위주의적인 단계의 아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특징은 아까 김연규 씨가 한번 쫙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시기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거나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위자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수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기면 벌받으니까 불안해지니까 울면서 막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동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좀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직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동기를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는 그게 되지 않고요. 결과, 오로지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변이 마려워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만 아이들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덕발달 단계가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아이들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숨겨진 아이들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의 양육태도인데요. 어머님이 규칙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하셨고 그것을 아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하지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아이에게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양육태도를 취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 도덕성이 훨씬 더 강화돼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강하게 이걸 주장해낼 수가 있습니다.